자세히 봐주세요. 이거 뭐예요? 우와 맛있겠다. 근데 초코 시럽인가?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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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는 아닌가? 저 요즘에 감자튀김에 초코 뿌려주잖아요 배고파 먹고 있을까? 물 줄까? 옷 벗고 있어, 물 줄까? 아... 맛있다 뭐지? 무슨, 뭘까? 왔다 여기 올라타서 앉아 뭐가 나왔어요 뭐야? 꽃게탕 맛있겠다 네 꽃게탕이 진짜 예술이다 맛있다 우와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간장게장 대박이다 진짜 맛있어 어, 알도 있어 죽은 갈치예요? 네 우와 우와 그건 뭐예요? 전복장이에요? 이게 전복장? 언니가 나의 한복을 뺏어가는구나 뺏어가서 얻은 전복장 여러분, 주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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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예리의 풍선을 뺏어서 이겼잖아요 고맙게도 상품이 4개니까 하나를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그냥 맛있게 드세요 괜찮아요 어, 이게 아닌데? 괜찮아 먹어볼까요? 먹으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어, 알도 있어 간장게장 너무 맛있게 생겼어 얘 원래 손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맛있지? 메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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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메쓰 대박 얘 꿇고 있는 거 어? 아니, 안 먹었는데 아니,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이모부가 가르쳐줬어 얘를 아, 이거는 음! 어떡해 맛있어? 진짜 맛있어 빨아먹어요 빨아먹어요 어때? 맛있어 맛있지? 원래 이런 맛이야? 응 진짜 잘하는데 평균보다 맛있는 맛인데 음 응 이건 개딱지 여기다 밥 넣어서 비워먹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되게 달다 맛있어? 드디어 여수에 온 기분이 드네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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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수 간장게장 어렵지 않아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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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하양 hart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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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돼. 어머! 너무 맛있겠다. 맛있어? 맵다. 말랑말랑 맛있어. 어떡해? 딱 물면 살이 안에서 나오거든요? 그냥? 이렇게? 응. 그, 그 안에 잡고. 응, 그렇게. 맛있어? 괜찮죠? 밥이랑 같이 먹은 그거. 나는 무슨 표정인지 알 것 같아. 처음 먹으면 약간. 왜 맛없어? 아니, 처음 먹으면... 엄청 잘 먹는데, 이분은. 처음 먹으면 이분은... 엄청 잘 먹는데. 처음 먹으면 이분은 엄청 잘 먹고 있어, 내 표정. 시안적이야? 언니, 저기 개딱지에 밥 좀. 맛있어? 꼼쪽 피게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어. 언니가 한 번 만져보세요. 나도 다 만져봤는데. 저기에 안에 내장들이랑 이게. 뭐지? 먹어봐? 알도 있고. 조금만 더 큰 거. 아... 어? 진짜 계속 나오니? 네. 이거. 이렇게 한 다음에. 밥을. 이렇게 한 다음에. 이렇게 해서 밥을. 되게 고소해. 언니를 믿고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내가 이 표정을 봤는데 어떻게 먹어? 너무 생소해서 그런가? 아파. 이빨에 게딱지가 꼈어. 계속 먹으니까 맛있다. 맛있어. 계속 먹으니까 맛있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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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청 잘 먹고 있어. 우리 테이블을. 왜 맛있지 않아? 맛있는데. 맛있는데. 맛있는데 진짜. 나는 원래가 좀 목불컹한 걸 별로 안 좋아. 그럴 것 같아. 저는 별로 안 좋아해. 약간 입안에서. 물 좀. 물 좀. 물 좀.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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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가 확 분리된다, 이거. 가시들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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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맛있네? 맛있지? 나 과외들고. 준비가 됐네. 완전 콧고해. 땡큐. 저거, 저거. 내가 해줄게. 이걸 똑같이 하는데. 메스. 날카로운 가위질. 나 되게 방금 의사같이잖아. 되게 날카로운 가위질이었어. 날카로운 가위질. 이렇게 먹을게. 응. 이미 뜨거운 거. 우와, 날카로운 가위질. 먹어봐. 아. 얘가 맛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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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리고. 얘는. 괜찮아. 익혀 먹어야 돼. 뭐든지 익혀 먹어야 돼. 아. 간장 개석진 맛은 왜 저러는 거야? 간장 개석진 맛은 왜 저러는 거야? 간장 개석진 맛은 왜 저러는 거야? 콜라에 이렇게 씹는 맛이 있어야지. 진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신기하지 않아? 랜디 언니 옆에 가면 받아줄 텐데 왜 하필 여기 와. 랜디 언니한테 뭐. 뭐? 가줄래? 가줄래? 랜디 맞아. 가깝다. 네. 한 번 더 웃어줘요. 네. 여러분. 여수에 오셨으니까. 선물을 보내드릴게요. 어? 진짜요? 원하시는 하나씩 보내드릴 테니까. 어? 내가 얘기할 때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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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장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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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니. 전복장이 배달 온 firstly 제가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. 갓김치가 날까? 돌김이 날까? 멜치가 날까? 돌김이.. 멜치가 날까? 멜치가.. 멜치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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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라서 아니 사라지지 마. 며칠은 좀 살까? 며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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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세요. 따로 또 더 제가 사도 돼요? 개인 사대로? 산 거. 사다 신청은? 보낼 거예요. 택배. 제일 큰 거. 이렇게. 전복. 보장은? 보장 해드릴까요? 네. 나 잡혔어 있어. 나 물었어. 어떻게 돌려요? 아 또 도망갔어. 아 낚시 쉽네. 낚시 재밌다. 바로. 냠냠냠냠. 여기 어딨어? 진짜 웃기네? 슬기. 깜짝. 아냐. 엄마. 이 정도는 나와야지. 이 정도. 저와 함께 여수밭바다를. 나랑 같이 바로. 정말 나 저번처럼 구역당하고 싶지 않아. 어떡해. 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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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